대한민국 심판들이 얼마나 잘 보는지를 볼넷이에요. 볼넷 심판은 안 됐습니다. 번타 안 된 거예요. 번타 안 됐습니다. 어? 저를 번트 됐다고 지금 콜을 하는데요. 걷어들였는데요. 판정은 좀 아쉽네요. 그래서 주자는 2루로 갔어요. 볼넷인지 알고 그냥 불러 소득이 됐습니다. 2루로 된 거죠. 아, 번드 됐네요. 뭐 인플레인 상황이니까 주자는 1루로 갔고요. 결국 삼진아웃을 물어놨습니다. 자, 마르테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는데요. 1-4에 주자는 1루. 대타 유준호. 자, 밀어냈습니다. 2루쪽 3루 도착했고요. 1루에서는 아웃파운드 올라갑니다. 자, 투아웃에 주자는 3루. 일단 진루타가 됐어요. 임현진 선수네요. 임현진 선수입니다. 3루 쪽에 직선 타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하하. 진짜 팔 길어요. 트럼프. 역시 팔 길죠. 그렇네요. 네. 네.